원조 지정 연간. 강호에 7명의 생마가 있었다. 첫째 탐서랑. 한때 청성파의 문인이었다가 축출되었는데 그가 울린 여자들만 모아 문파를 세운다면 능히 강호 최대의 방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나 무공이 동나란 점에서 그는 많으며 화를 따를 수 없었다. 둘째 많으며 화. 옥잡 즉 침상에서 쓰는 향로를 무기로 쓰는 이중년의 요. 화는 마음에 드는 미청년들을 납치하여 그의 뼈가 거머질 때까지 전기를 빨아먹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나 그녀의 그와 같은 악행도 추잡한 점에서 따진다면 용양도인을 당할 수가 없었다. 셋째 용양도인. 용양은 한나라 때 악명을 떨친 황제의 산의 애첩 용양군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그의 취미가 어떠한지를 단번에 보여주는 벼러였다. 스스로 도인이라 칭하면서 사해안 방술 집단인 풍월동운을 이끄는 이 남색가의 악명이 높다지만 취화비도에 비한다면 차라리 영명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넷째 취화비도. 꽃을 취하고 난 뒤에 비도를 날리면 꽃은 대궁이 잘리며 처참하게 쓰러져 가고 남는 것은 찐득한 핏뿐. 그는 자객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하나 왜 그가 명문대파의 아가씨들을 겁탈하고 잔인하게 죽여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비록 이 취화비도가 잔인하다 하나 혼음사의 만큼 비열하지는 못했다. 다섯째 혼음사의. 강호의 여인들이여. 강호를 돌아다니다가 혹 부상을 당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의사에게 몸을 맡기지 말라. 염소수염의 의사에게는 더더군다 나 맡기지 말라. 그는 죽은 사람도 살릴만한 명예이기는 하나 목숨을 구해주는 대가로 그대의 정조를 빼앗아 갈 것이다. 그것이 강호 여인들 사이에 떠도는 금원이었다. 탐서랑 많은 묘화 용양도인 취화비도 혼음사에. 그들 다섯 명의 이름이 무섭다고 하나 나머지 두 생마에 비하면 견줄바가 못되었다. 무산흥호. 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나 사람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사천행성행성은 원나라 때의 행정구역 명칭 무산 그 사연 많은 곳에서 벌어졌던 악몽의 밤을. 무려 30명의 강호 여협들이 단 한 명의 악한에게 정조를 빼앗기고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했던 그 참극을. 그 일을 시작으로 강호해서는 숱한 여인들이 내거지로 겁간을 당했고 사고가 생긴 밤 그 일대에는 뱃잎이 우수수 떨어질 정도로 우렁우렁한 호랑이 울음 소리가 진동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무산흥호의 전설이었다. 마지막 몽중마령. 사실 그는 사람인지도 확실치 않았다. 그는 꿈속에 나타나 정혈을 고깔시키는 정사를 며칠이나 한 뒤 상대의 기력을 다 빨아먹고 사라지는 목마였다. 혹자는 몽중마령이란 실제하지 않으며 다만 귀교 꿈속에서 귀신과 교접하는 병의 과장일 뿐이라고도 했다. 하나 처녀들의 방에 그 몽중마령이 다녀간 다음에 반드시 남는 뚜렷한 혈흔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이 대 사람이 아니기에 이 몽중마령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컸다. 사람이라면 잡을 수 있고 고수라 해도 싸워볼 수는 있으나 유령인 듯 유령이 아닌 듯한 이 생마는 잡을 수도 싸울 수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곱 명의 생마가 강호의 도리를 어지럽히고 있는 터에 더 웃기가 막힌 소문이 퍼졌다. 그들 중 다섯 명의 생마가 모월 모일 모시에 모처에서 회합을 개최하여 생마들의 모임을 결성할 것이라는 소문이었다. 덕을 아는 호안들은 가슴을 쳤고 위를 아는 지사들은 혀를 내둘렀다. 천하가 몽고족의 발굽 아래 짓밟힌 지 오래인데 이제 하잘 것 없는 음 적들마저 모여 제 목소리를 높인단 말인가. 하나 움직임이 비밀스러우니 어찌 그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설사 쫓는다 해도 다섯 음 적의 무공이 기이하니 어떻게 징벌할 수 있을 것인가. 소문은 바람처럼 퍼지고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만 갔다. 제1장 맹서 물에는 빛깔이 없다. 붉은 등을 들고 들여다보면 붉은 빛 이후 푸른 등을 들고 들여다보면 푸른 빛일 뿐이다. 달이 휘황청 뜬 밤은 온통 달빛이며 매화랑 만발한 날은 매화빛인 것이다. 강절행성 진회하의 물빛은 그래서 찬연한 오색이라 말할 수 있었다. 강의 양쪽에 즐비한 유곽 둘로부터 새어나오는 휘황한 불빛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오색 영롱한 강물 위로 배들이 떠다녔다. 진회하에 떠 있는 배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기루였다. 지붕이 달려 비가 오는 날에도 연해를 열 수 있는 그 배들은 붉은 등을 내걸어 한량들을 유혹한다고 하여 홍등선이라고 불렸다. 각이들의 노래소리가 아련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붉은 등 아롱진 배들이 마치 살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유유하게 움직여가는 풍경은 인쇄의 것이 아닌 듯했다. 그러하기에 세상이 몽고족의 깃발 아래로 들어간 지 어원 수십 년이 흘렀지만 진회하에는 사람의 발길이 끈이지 않았다. 오직 한 곳 귀회루를 제외하고는 귀회루의 본래 이름은 선회루 한때는 진회하에서 내로라 하는 큰 기루였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면서 장사가 영되지 않다가 마침내는 인수하려는 사람조차 나타나지 않아 한낮에 보아도 을씨년스러운 폐가로 변하고 만 것이다. 이제는 이름조차 귀신들이 모이는 짐로 바뀌고만 그곳 하나 담이 큰 사람이 있어 그곳을 이따금 들여다본다면 귀신이 아니라 버젓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빡 소은비의 이마 한가운데에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가 명중했다. 미처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뜨끈한 피가 미간을 적셨다. 어서 저리로 썩어지지 못하겠느냐 돌을 던진 매정안 사부 진파파가 길길이 날뛰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호령했다. 하나 소은비는 물러서지 않았다. 다른 때라면 진파파가 소금 가마니를 지고 강으로 들어가라 해도 들었을 그였지만 단 한가지 문제에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다. 바로 3의 진설령에 관련된 문제였다. 원래는 외출을 한다고 인사드리려고 온 것뿐이었다. 한 대 뒤뜰에 들어 선순간 피범벅이 된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주저앉아 있는 사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깜짝 놀란 그가 설령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바로 사부 진파파가 던진 돌멩이가 그의 이마에 날아든 것이다. 당장 내 방으로 돌아가 어서 진파파는 소은비가 말을 듣지 않자 재차 호령했다. 하나 소은비는 대꾸하지 않고 사매를 향해 시선을 꽂았다. 괜찮으냐 설령 다리를 베이기라도 한 것일까 설령의 오래된 무명치마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상한 것은 설령이 아파하는 기색은 없이 다만 당황한 표정으로 허공을 보고 있는 점이었다. 너 너 이놈 소은비가 자신을 싹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진파파는 경악했다.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게 되면 말이 잘 나오지 않는 법이다. 진파파가 지금 바로 그런 상태였다. 평소 늘 대들던 녀석이 그렇게 한다면 별로 놀라지도 않았으리라. 하나 고분고분하던 자식이 느닷없이 반항을 하면 어머니들은 십중팔구 기절하게 되는 법이다. 진파파는 기절하지는 않았다. 대신 돌멩이가 아니라 자신의 손발로 소은비를 직접 응징하기 위해 주먹을 치켜들며 그를 향해 다가갔다. 비록 쭈글쭈글한 노파라고는 하지만 무공의 달인 그 주먹과 발에 맞으면 소은비는 뼈도 추리기 힘들 판이었다. 하나 소은비는 물러서려 하지 않았고 진파파도 사정을 봐줄 태세가 아니었다.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린 진설령이 몸을 돌려앉으며 소은비를 향해 외쳤다. 난 괜찮아요 사형 어서 그러니 사부님 말씀을 들어요 어서 다친 게 아니야 아니에요 걱정 말고 어서 가요 사매의 말이라면 강을 끌고 와서 소금과 만일을 적시라 해도 들을 소은비는 그때서야 등을 돌리고 뒤뜰에서 물러났다. 저 녀석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을 담은 시선으로 그를 노려보는 진파파에게는 한마디 무뚝뚝한 인사말만이 남겨졌다. 해당원에 다녀오겠습니다. 나가서 아예 들어오지 말아라. 쩌렁쩌렁한 진파파의 음성이 귀회루의 황폐한 정원 구석구석에 피어있는 내마른 들풀들을 뒤흔들었다. 6월 보름날 다른 날보다 유독 소란스러웠던 귀회루의 아침 풍경이었다. 10년 전 금능 뒷골목에서 우연히 만나 친남매처럼 사는 두 고아가 있었다. 한 아이는 남자였고 한 아이는 여자였다. 어느 날 두 명의 고아는 다 죽어가는 노파 하나를 다리 밑에서 발견했다. 노파는 빌어온 나물과 밥으로 죽을 끓여 정성을 다해 간호한지 보름만에 깨어났지만 지난 일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다만 자신의 성이 진실하는 것만 알고 있었다. 하나 노파는 분명 무공의 고수였다. 그것도 손가락을 튕겨 10장 밖에 나뭇잎을 떨굴 정도의 고수였던 것이다. 노파는 생명을 구해준 대가로 두 아이를 제자로 거두었다. 본래는 여자아이만을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여자아이가 혼자서는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자아이를 덤으로 끼운 것이다. 대신 노파도 조건을 내걸었다. 남자아이는 제자로 거두되 무공을 가르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기로 약속을 하고 세 사람은 사제지간이 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지만 정말로 노파는 남자아이에게 단 한 수의 무공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는 커녕 가슴이 패이도록 상처를 줄 뿐이었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괴롭히듯이 달아오른 이마의 상처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식힐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입은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달랠 수가 없었다. 미친 노파를 사부로 모시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소은빛처럼 참고 사는 것이 버릇이 된 젊은이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대체 세상에 어떤 사부가 이토록 자신의 제자를 미워할 수 있을까 그것도 죽을 뻔한 자신을 살려주어 그 인연으로 제자가 된 사람을 진파파처럼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을 것이다. 또 대체 어떤 제자가 10년 동안 무공이라고는 한수도 가르쳐주지 않고 오로지 부려먹기만 하는 사람을 사부로 모시고 살 수 있을까 소은비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러기가 힘들 것이다. 아니 소은비라 해도 만일 쌈의 진설령이 아니었다면 일찌감치 이 말뿐인 제자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 버려둘지도 모른다. 소은비는 만일 자신이 나간다면 진설령 역시 따라나오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기에 지금껏 참아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에게 무공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좋았다. 어차피 그는 무공을 익힐 수 없는 사슬이 있었다. 비록 자신에게는 박정환 사부였지만 진설령만큼은 양딸로 삼을 정도로 애지중지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소은비는 좋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 한데 방금 전의 일은 사매의 치마를 흠뻑 적신 그 붉은 피. 설마 사부가 처음 만났을 때 죽을 정도로 머리를 다친 상태였던 사부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때때로 광기를 보이기도 했다. 어쩌면 그 광기가 사매를 다치게 했을지도 모른다. 소은비는 불안했다. 불길한 느낌은 그의 온몸을 죄어왔다. 하나 언제까지 그런 생각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일을 나가야 할 시간이 된 것이다. 끼이익 낙지만 거대한 귀회로의 문이 힘겹게 아주 힘겹게 열렸다. 그리고 안쪽에서 나온 것은 거의 회색이 다시피 한 낡은 베개를 걸친 소은비였다. 문이 비록 크다고는 하지만 젊은 남자의 힘으로 단번에 열지 못할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하나 소은비는 그것을 아주 힘겹게 열고서 약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나섰다. 휴 날씨가 덥구나. 손 그늘을 만들며 익을 때는 태양을 비스듬히 올려다보는 소은비의 품에는 낡은 베개만큼이나 오래된 비파 하나가 안겨있었다. 비록 날가슬망 전 공들여 손본 흔적이 역력한 비파였다. 그는 그 비파를 가정하게 한 번 쓸어주었다. 자 오늘도 부탁한다. 그리고는 황량한 귀회루를 등 뒤로 하고 나루터 쪽을 향해서 발을 옮기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켜보는 나무들조차 숨을 죽일 만큼 위태위태한 걸음걸이었다. 걷기조차 힘든 병약한 몸 그것이 바로 한창 혈기왕성할 나이의 소은비로 하여금 무공을 익힐 수 없게 만든 운명의 사슬이었다. 격생마서 천인 공로할 다섯 명의 음적들이 우리 강절행성 경례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다.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너무나 분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중원천하가 처해 있는 운명을 생각해보라. 어린아이라도 몽둥이를 잡고 한쪽 부흥을 위해 힘쓸 시기에 그들 생마들은 음란한 짓으로 공공연히 사람들의 정신을 어지럽히고 귀회로의 강 건너편은 말 그대로 유흥가였다. 아직은 한낮이라 술손님보다는 장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박을거리는 그 거리의 한편에 사람들이 몰려있었다. 흙벽에 붙은 커다란 방을 보기 위해서였다. 뭐야? 무슨 이야기야? 난리라도 났나? 몽고족 황제가 죽기라도 했다는 소식이야. 쉿! 말조심하게! 생마들이라니 저건 또 무슨 소리야? 자네 못 들었나? 요즘 소문이 자자하다던데. 수군대며 서 있는 사람들의 벽 사이로 비파를 든 소원비가 지나갔다. 그만히 오직 그 방의 내용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강절행성 무리민 일동은 그 생마들을 발견하는 즉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걸어 정의의 이름으로 징계하리라. 격생마서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고 있는 그 방은 이와 같은 섬뜩한 말로 그 끝을 맺고 있었다. 요즘 강절행성 곳곳에 이런 경문이 나돈다던데. 아니 이런 걸 붙였는데도 몽고 병사들이 가만둔다던가. 그럼 어쩌겠나? 강절행성 무리민들이 한두 명이라야 잡아다 족치지. 그건 그렇겠구먼. 한대 이 생마들이 도대체 뭔가. 이야기 좀 제대로 해보게. 으이구 그저 색차만 들어가면 눈이 뻘게 가지고서는. 자 들어봐. 사람들은 무더운 여름 날씨에 좋은 소일거리가 생겼다는 듯이 떠들어. 됐지만 소은비에게는 생마들이고 한족 부흥이고 아무런 흥미거리가 되지 않았다. 그에게 관심이 있는 문제는 오직 그가 지금 향해 가고 있는 해당원과 거기서 해야 할 일.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받게 될 꼬름치의 박각뿐이었다. 다만 오늘은 진설령이 흘린 피에 대한 생. 각 때문에 그의 마음이 좀 더 어지러울 따름이었다. 그는 한눈 파는 법 없이 똑바로 커다란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한 늙은 거지가 멀찌감치에서 자신을 유심히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비파공자가 나타나셨네. 어머 오랜만이구나. 해당원이라고 하면 진회하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기로이다. 한데 소은비가 들어서자마자 그 해당원 안이 온통 떠들썩해졌다. 술손님을 기다리며 화장을 다듬던 기녀들이 그를 따뜻하고도 요란하게 맞아준 것이다. 비파공자란 이따금 노래를 팔러 나타나는 운비에게 그녀들이 붙여준 별명이었다. 좀 일찍 왔지요. 매번 겪는 일이지만 아직도 분 냄새 요란한 여인들의 환영을 받는 것 이 어색한 소은비는 엉거주춤 비파를 안고 부석자리로 향했다. 요샌 손님이 많을 때라 해지기 전부터 모여들기 시작하는걸. 밥은 먹었어. 기녀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추널이 다정스럽게 물었다. 소은비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밥을 먹었느냐는 말에 아니라고 대답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 말이 거짓이 아닌 경우는 반도 되지 않았다. 추널은 그의 손을 잡아 끌고 기루의 가운데로 나왔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을 위해서 노래나 한 곡 좀 불러봐. 그리고 그녀는 장난스럽게 운비의 뺨을 톡 건드리며 덧붙였다. 잘만 불러서 우리들의 기분을 도두어준다면 노래값은 등톡 줄 테니까. 그래 그래. 노래를 불러봐. 다른 기녀들도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운비의 얼굴은 서산으로 지는 해처럼 밝아게 달아올랐다. 좌중의 주목을 받는 것보다도 방금 추널의 그 사소한 손짝난이 그를 더 쑥스럽게 만든 것이다. 그럼 못 부르는 노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가조각을 들 어울렸다가 다섯 개의 현 위로 부드럽게 내리그었다. 낡은 모양에 걸맞지 않게 청아한 현의 울음이 울려퍼지는 순간 그는 이미 부끄러움만 타는 청년이 아니었다. 귀회로를 나설 때 떠올랐던 오늘 꼭 불러보고 싶었던 노래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우리 집은 맹진강 가에 있고 문앞이 바로 맹진 어기라오 항상 강남 가는 배가 있어 집안 안부를 편지로 묻는다오 그대는 고향에서 오셨으니 고향 소식 아시겠지요 떠나올 때 우리 집 창문 앞에 매화가 피었던가요 그러며 매화는 이미 피었고 세우는 소리도 들었다고 걱정스러운 것은 봄풀이 계단 앞까지 자랄 것 같았소. 노래가 끝났다. 하나 장난스럽게 노래를 청했던 기녀들 중 누구도 손뼉을 치지 않았다. 그녀들은 제각기 사연을 가지고 고향을 떠난 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년이 되는 처지였다. 그런 그녀들에게 운비가 부른 노래는 애간장을 녹이는 독약과도 같았다. 술자리에서야 해실해실 웃지만 서러운 팔자 탓에 일단 싸움이라도 부르면 독살맞기 그지 없어지곤 하는 진회하 기녀들. 그들의 고개가 숙여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은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었다. 마지막 현을 퉁겨낸 다음 운비가 미안한 듯 모두에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분을 너무 울적하게 만들었나 보군요. 제일 울적한 납빛을 하고 있던 추널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일들 시작하셔야 하는데 힘이나 빠지지 않으셨는지. 거듭 미안해하는 운비를 향해 추널은 누나가 동생에게 보여줄 법한 미소를 던지며 말했다. 무슨 소리를 고향에 있을 가족 생각을 하니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겠다는 각오가 서는데 안 그러니 얘들아 마지막 말은 주변의 다른 기녀들에게 묻는 소리였다. 기녀들은 비로소 우울한 안색을 거두며 대답했다. 그러며 언니 비파공자께서 정 미안하다면 술손님들 이 오기 전에 신나는 노래나 더 불러달라고 해요. 운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 조각이 이번에는 좀 더 힘차게 현을 그었다. 올해 19살 소년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자라버렸고 청년이라고 하기엔 아직 푼 냄새 물씬 풍기는 진회하의 비파공자 소은비의 노랫소리를 따라 진회하의 하늘에도 둥그런 보름달이 떠올랐다. 둥그런 다리 암천의 가운데에 치솟았을 때쯤에야 소은비의 일은 끝났다. 그는 물먹은 솜처럼 노곤해진 몸을 이끌고 해당원을 나섰다. 휴 그는 한숨을 내쉬며 번잡한 요곽을 따라 쭉 뻗은 대로를 바라보았다. 이 길을 밟아가면 그 끝에 나루터가 있다. 거기서 쪽배로 강을 건너고 거기서 다시 얼마인가를 더 걸어가면 선녀같은 사매와 마귀같은 사부가 기다리는 그의 집 귀회루가 있었다. 이렇게 한 번씩 외출할 때마다 그는 만일 자신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했다. 자신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자신은 노래를 팔면서라도 어디에서나 먹고 살 수 있을 테니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부의 구박과 학대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자신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사부는 보기 싫은 놈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밥값을 벌어오는 것이 유일한 장점이긴 했지만 사실 일부러 고생을 시키려고 그 일을 맡긴 것이지 사부 자신이 돈 벌채주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리라. 자신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설령은 올 것이다. 그는 거기서 생각을 멈췄다. 설령이 오는 장면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탈출에 대한 짧은 공상은 끝나고 말았다. 세 사람 중 두 사람이 행복해진다 하더라도 불행해지는 한 사람이 진설령이라면 은비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돌아가자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 잠깐 동안 해당원 입구에서 망설였던 소 은비는 밤이라 더욱 혼잡한 진회하의 거리로 내려섰다. 아침에 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비판은 여전히 그의 품에 안겨있었고 아침에 나올 때와 반대로 그의 품 속에는 두둑한 돈주머니가 숨겨져 있었다. 소 은비는 이렇게 돈주머니를 안고 사람 이 혼잡한 속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하나 그 속을 걷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방법은 없었다. 밤에 진회하 거리는 사람의 바다였다. 마주오는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힐 때마다 소 은비의 몸은 휘청거렸다. 하나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길을 걸었다. 그 모습은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가랑잎 하나처럼 흔들려 보였다. 나루터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 그 가랑잎은 크게 충격을 받고 말았다. 사람들의 무리를 거의 빠져나갔을 때쯤 늙은 거지 하나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그를 향해 부딪혀온 것이다. 조심하십시오 영감님 자기 몸도 가누기 어려운 소 은비였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킬 줄 알았다. 늙은 거지는 소 은비의 부축을 받고는 미안해하며 머리를 긁었다. 젊은이 장수할 걸세. 술 취해 꼬부라진 목소리로 한마디 던지고 늙은 거지는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사라져갔다. 소 은비는 그 거지의 뒷모습을 보며 빙글에 웃었다. 장수라. 오늘은 돈을 번 데다가 노인의 축복까지 받았으니 운이 좋다고 해야겠군. 아침에 우울한 기분은 떨어버리고 약간 은힘이 난 걸음걸이로 소 은비는 나루터를 향해 몸을 돌렸다. 쪽배를 모는 사공이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며 물었다. 돌아갈 시간이 되었군. 그래 오늘은 좀 많이 벌었나. 다른 때랑 똑같아요. 소 은비는 돈주머니가 든 가슴팍을 툭 쳐보이며 사공의 쪽배로 올라섰다. 소 은비를 태운 쪽배가 강 건너편을 향해 떠난 뒤 늙은 거지는 누런이를 드러내고 흐뭇하게 웃으며 품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헤헤 비실비실거리는 젊은 놈. 노래값을 톡톡히 받아온 모양이니 털기엔 딱 좋지. 해당원에 들어갈 때부터 소 은비를 줄곧 미행했던 그 늙은 거지는 득의 양양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하나 다음 순간 그 거지의 미소 는 경악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의 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그는 낮에 힘겹게 열고 나왔던 비회로의 대문을 한 반중에 다시 밀고 들어갔다. 부서질 듯한 달빛을 받은 황량한 비회로의 풍경이 그의 시선에 스산하게 파고들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듯 아름들이 정원수들이 군데군데 파수를 서고 잇었고 그 나무 둥치 아래에는 꼬치꼬치 비틀린 가랑잎들이 떼죽음당한 시신들처럼 쌓여있었다. 때는 늦여름 아직 낙엽이 질 때가 아니지만 보살피는 사람이 없는 정원의 나무들은 이토록 허무하게 끝물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나 이런 짐릴망정 지붕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이따금 소은비에게는 감격스러울 때가 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해본다면 지금의 생활은 그야말로 호화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잠자리는 이슬을 피할 길 없는 다리 및 밥은 거칠고 쉬어가는 것 옷은 다른 사람이 버린 것 생계를 위해서 구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소매치기를 하고 씁쓸한 추억에 잠겨있던 소은비는 소매치기 시절을 생각하며 핏이 곧었다. 아까 그 거지 영감은 지금쯤 얼마나 당황해하고 있을까 지금 비파를 타는 이 파리한 손가락이야 홉살 무렵에는 급는 거리에서는 그래도 꽤 알아주는 꼬마 소매치기의 손이었다는 사실을 그 노인네는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소은비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비파를 타는 것과 소매치기 실력뿐이었다. 열두 살 때 풍각쟁이 노인에게 배운 비파 솜씨는 지금 그에게 밥을 먹여주었고 일곱 살 때 살아남기 위해 익힌 소매치기 솜씨는 지금 그에게 밥값을 지키게 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매를 지켜줄 수가 없지 자신이 거쳐하는 자그마한 방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문득 달빛 아래에서 한 개의 그림자가 번뜩였다. 명색뿐인 사부 진파파였다. 운비 파르스름한 달빛 아래에 진파파의 백발이 빛나 마치 귀신처럼 음산해 보였다. 소은비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섰다. 나를 따라오너라. 한밤중에 사부와 진설령이 머무는 곳으로 소은비를 불러들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소은비는 왠지 긴장되는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다. 사부의 방에는 진설령이 다소곳하게 안아있었다. 아침에 보았던 피묻은 옷은 갈아입은 채였다. 어디 특별히 상처를 입은 것 같지도 않고 멀쩡한 모습이었다. 하나 분명히 달랐다. 소은비는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가 예전의 삶의 진설령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었다. 소은비와 얼굴이 마주치는 순간 진설령은 은은하게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부끄러워하는 것일까. 소은비는 도무지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없었다. 앉아라. 진파파가 싸늘하게 말하며 먼저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소은비가 앉자 맞아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 사매에게 천 개가 왔다. 소은비는 눈을 멀뚱하게 뜨고 그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늘이 정한 시기가 왔다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진파파는 소은비가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들은 것으로 여겨지자 다시 한 번 말했다. 반이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그 말도 알 수가 없었다. 그는 태어나서 반이라는 말을 들어 본 일도 없었다. 안 그래도 신경질적인 사부의 말투에 점점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너는 월사도 모르느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월사. 달마다 일어나는 일.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야기였다. 소은비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파파의 입이 딱 벌어졌다. 세상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표정이었다. 경수는 월계근 이렇게 말해도 모르겠느냐. 소은비는 고개를 제삼제사 흔들었다. 규칙적인 흐름이며 매달 오는 손님이라는 것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게 사매와 무슨 상관입니까. 진파파의 우라통이 마침내 치밀고 말았다. 야 이놈아. 너는 열아홉 살이나 되어서 월경이 무엇인지도 모른단 말이냐. 하나 소은비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대체 달마다 반복되는 규칙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쯤 되자 진파파가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어린아이들이 이성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부모의 교육이나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이고 그 다음이 책을 통해서이다. 하나 소은비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었고 그런 책을 읽을 기회도 없었으며 친구라 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 한이 이성의 일에 대해 알리가 만무했다. 진설령은 여섯 살 때부터 진파파를 통해 남자란 모두 도둑이며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소은비에게는 그런 기회마저 없었던 것이다. 이놈이 멍청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 어디 보자 옳지.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구나. 진파파는 짐짓 점잖은 얼굴을 하고 목소리를 깔며 물었다. 운비 내 나이가 지금 열아홉이지. 예. 그러니까 한 열여섯쯤에 말이다. 혹 밤에 잠을 자다가 옷을 더럽혔던 적이 없었느냐. 꿈의 여자 요괴가 나타나 너를 괴롭히고 나서 말이야. 소은비는 잠시 과거를 떠올려 보는 듯 고개를 갸웃했으나 이내 다시 저었다. 없었습니다. 하. 진파파는 기가 막혀 혀를 찼다. 남자아이라면 누구나 그 무렵에 겪는 몽정조차 하지 않았다니 이야기가 이쯤 되면 거짓말도 지독한 거짓말쟁이라 해야 할지 아니면 어딘가 잘못된 병신이라 여겨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이놈이 정말 남녀 간의 일에 대해 이렇게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일 불어 소은비의 진심을 간파하기 위해 머리를 쓰면서 진파파는 끙끙대기 시작했다. 이놈이 진심일까 거짓일까 속이 보이질 않으니 도저히 알 수가 없구나 음 음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벼랑간 진파파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10년 전 머리를 다친 이후로 조금만 생각을 열심히 하면 골통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통증이 오고 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다. 우음 끙끙대던 진파파는 마침내 구슬땀을 흘리며 신음을 내뱉었다. 으으 아이고 아이고 머리가 아프다. 아파 진설령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사부의 앞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양쪽 관자놀이를 가볍게 쳤다. 파악 진파파는 그 자세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 지더니 잠시 동안 숨을 헐떡거렸다. 소은비는 그런 그녀를 측은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1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그랬다. 완쾌된 뒤에 자신의 본명과 문파를 기억해내려고 머리를 쓰다가 똑같은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던 것이다. 겨우 기억난 것은 진이라는 자신의 성뿐 사부님 그러니까 너무 한 가지 문제로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신히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키는 진파파에게 진설령은 혀를 차며 말했다. 음 그래 알았다. 진파파는 한참 만에야 몸을 바로하고 소은비를 노려보며 말했다.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삶에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소꿉동무도 아니고 어엿한 여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남녀가 7살이 넘어도 함께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나이는 벌써 이렇게 찼다. 하니 앞으로 너희 둘은 내 말을 명심하도록 해라. 무슨 말씀이신데요? 먼저 물은 것은 진설령이었다. 진파파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멍하니 진설령과 소은비의 사이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입을 열어 말했다. 둘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거라. 두 사람은 영문을 모르는 채 그 말에 따랐다. 진파파는 눈으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가늠하며 손으로 가리켰다. 조금 더 떨어지거라. 그래 조금 더 조금만 더. 사부의 명에 따라 두 사람이 좁은 방 안에서 약간씩 움직여 거리를 벌려나갔다. 그래 됐다. 진파파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더욱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너희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세 걸음 정도예요 사부님. 진설령이 대답했다. 진파파가 그 말을 받았다. 세 걸음. 마치 주문처럼 사부는 그 말을 반복했다. 그래 세 걸음이다. 잘 들어라. 너희는 앞으로 절대로 이 거리 이상 가까이 서서는 안 된다. 예. 죽을 때까지 세 걸음 이상 가까이 서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알아듣겠니? 소은비와 진설령은 당황하여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이 서로 얼굴만 마주 보며 우물 주물하고 있자 진파파는 카랑카랑하게 외쳤다. 만약 내 앞에서 그러겠다고 맹서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사부는 이 자리에서 콱 죽어버리고 말겠다. 어쩌겠느냐? 협박도 이런 협박이 없었다. 진설령은 그만 왈칵 짜증이 났다. 사부는 가끔 발작을 하더니 이제 완전히 머리가 이상해지고 말았구나. 나는 운비 오라버니와 평생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이게 웬 시답지 않은 소리람. 그녀는 비록 일시적인 말이라고 해도 그런 맹서는 하고 싶지가 않았다. 행여 그 맹서 때문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왠지 불길한 느낌이 그녀의 마음 한 구석에서 치밀어 올랐다. 사부님 그런 말씀 마. 한데 소원비가 그 말을 중간에서 끊었다. 알겠습니다 사부님. 말씀대로 할 테니 고정하세요. 진설령이 원망의 눈빛을 보냈으나 소원비는 괜찮다는 손짓으로 답했다. 소원비라고 사부의 제안이 기분 좋을 리는 없었다. 하나 아무리 운비와 설령 두 제자가 진파파와 맺은 사제 사이가 좀 괴이하다고 하더라도 사부는 사부여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아온 정이 있는 것이다. 사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는데 매정하게 그러라고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진파파는 소원비를 향해 눈을 빛내며 거듭 말했다. 정말이겠지. 절대로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겠지. 만일 내가 이 맹서를 어긴다면 내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천지 신명에게 대고 맹서해라. 소원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지 신명께 맹서합니다. 앞으로 사매에게 세 걸음 이상 다가가지 않겠습니다. 설령아 너도 맹서해라. 소원비가 이미 맹서를 했는데 자신이 안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 진설령은 입술을 삐쭉 내밀고는 말했다. 천지 신명께 맹서합니다. 앞으로 사형에게 세 걸음 이상 다가가지 않겠습니다. 진파파는 그래도 믿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벼랑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 사부에게는 특별한 묘술이이더. 거짓 맹서를 하는 사람은 맹을 짚어보면 알 수가 있다. 운비는 이리 가까이 오너라. 소원비가 다가가자 진파파는 짐짓 의원 이친맥을 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소원비의 팔목을 잡았다. 그리고 맹을 잡는 듯 그의 팔목을 지그시 누르더니 이번에는 아랫배 쪽으로 손을 가져갔다. 몇 군데를 더 만져보아야 알겠구나. 사부는 아랫배 쪽에도 한 번 손을 떼고 이 어둠과 목 마지막으로 발바닥을 각각 한 번씩 눌렀다. 짐맥이라고 하기에는 좀 은은한 아픔이 느껴져 왔으나 소원비는 꾹 참았다. 됐다. 이제는 너를 믿을 수 있다. 진파파의 얼굴에 그때서야 웃음기가 떠올랐다. 오냐. 오늘에서야 너희들의 사부는 제 자를 기른 보람을 느끼는구나. 진파파는 손짓으로 두 사람을 자리에 안희구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내일 잠시 어디를 좀 다녀오겠다. 어디에 가는지는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해주마. 너희는 나에게 한 맹서를 잊지 말고 설사 내가 하더라도 꼭 세 걸음 이상을 떨어져 있거라. 공손히 고개를 끄덕이는 소원비에게 진설령은 은근한 원망의 눈초리를 던져보냈다. 정말. 정말 나한테 세 걸음 이상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사형. 하나 소원비는 다만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이 맹서는 깰 수가 없겠군.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일은 사매가 불행해지는 것이니까. 다음날 진파파는 정말 새벽같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리고 진파파를 만난 이래 처음으로 소원비와 진설령은 한 지붕 아래 단 둘만 남게 되었다. 6월 진회한은 무덥고도 흥청대는 여름이었다. 제 2장 회합 사형 정말 이럴 수 있어요. 진설령의 눈에 언뜻 비친 것은 눈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았다. 다음 순간 진설령이 소원비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세 걸음의 거리는 의외로 멀어서 짙은 속눈썹 끝에 달린 물방울이 눈물인지 이슬인지 단번에 구별해 내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사형 정말 그 맹서가 나보다 중요해요. 등을 돌린 진설령이 벼랑간 목소리를 낮추어 물어왔다. 소원비는 곧바로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 질문이 어려워서는 아니었다. 아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히려 너무나 쉽고 명명백백했다. 하나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는 그 명백한 대답을 쉽사리 할 수가 없었다. 사부가 집을 비운 지 사흘째였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황폐한 뜰을 거닐었다. 꼭 세 걸음의 사이를 둔 채였다. 한데 진설령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주저앉더니 비, 오득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소원비는 그녀를 부축하는 대신 멀찌감치서 물에 적신 수건을 던져주었다. 그것이 진설령을 화나게 한 이유였다. 그래서 소원비는 진설령의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설령 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해도 지금의 진설령은 그것을 믿으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신 소원비는 약간 쉰 듯한 음성으로 대꾸할 뿐이었다. 맹서는 맹서니까 진설령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죽더라도 사형은 맹서 때문에 세 걸음 이상 다가오지 않겠다는 말이군요. 비스듬히 보이는 진설령의 얼굴은 어두웠다. 아랫배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은 듯했다. 진설령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겨있었다. 소원비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어두거둑해져 가는 하늘보다도 더 우울했다. 3일 전에 일이 두 사람 사이를 더욱 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그것은 단지 세 걸음의 거리만이 아니었다. 이윽고 진설령이 고개를 들더니 애써 무듬 뛴 얼굴로 물었다. 좋아요 사형 오늘 저녁에 강 건너에서 불꽃놀이를 한다던데 난 구경하러 가고 싶어요. 같이 가지 않겠어요. 나도 가고 싶구나. 하지만 소원비는 머뭇거렸다. 불꽃놀이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들뿐만이 아닐 것이다. 바글바글한 사람들 틈에서 두 사람이 과연 세 걸음 이상을 떨어져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진설령은 이미 질문할 때부터 그가 그렇게 나올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씁쓸하게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곤란하겠지요. 좋아요. 저 혼자 다녀올게요. 너무 늦지는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설령은 소원비가 뭐라고 말릴 틈도 주지 않고 일어나서 대문 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그 뒷모습은 어쩐지 처연해 보이기까지 했다. 이름을 부르다 삼켜버린 소원비. 그 역시 주먹을 굽게 쥐고 그 자리에 멈추어섰다. 그렇게 해서 황량하게 넓은 귀회로 아내는 소원비 혼자만이 남게 되었다. 어둑어둑하던 하늘이 곧 검게 물들어갔다. 그리고 먹구름이 달을 삼켜버리는가 싶더니 가느다란 빗줄기가 허공에 그어지기 시작했다. 툭 툭 툭 툭 툭 소원비는 방문을 열어놓고 바깥 풍경을 보면서 비파를 손질하고 있었다. 우산도 가져가지 않았을 텐데 마음이 영 좋지가 않았다. 비가 내리니 불꽃놀이도 없을 것이다. 빨리 들어왔으면 좋으련만 화가 나서 나갔으니 일찍 들어올 리 없다. 우산을 가지고 마중을 나갈까 하다가 그는 그만두기로 했다. 같은 우산을 쓰고 세걸음 떨어져 있는다는 것은 힘들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뭐 별로 새지도 않고 곧 그칠 것 같군. 소원비는 신경을 비파 손질 쪽으로 애써 돌렸다. 그 비파는 비록 낡았지만 그에게는 각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부가 그에게 준 유일한 물건이기 때문이었다. 진파파와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가지고 있던 물건은 이 비파와 보검 하나였다. 보검은 자루 부분에 관 음보살의 문양이 새겨진 것이 여간 값져 보이지 않았지만 비파는 그저 소리가 잘 난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점이 없었다. 제자를 받아들이는 기념으로 진파파는 진설령에게는 보검을 소원비에게는 이 비파를 준 것이다. 아마도 소원비에게는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았겠지만 진설령의 기분을 고려해서 선심을 쓴 것이리라. 소원비는 요 며칠 씁쓸했던 심정을 어루만지듯 비파를 쓸어보았다. 그리고 가볍게 현을 퉁겼다. 티잉! 비 내리는 고적한 공기 속으로 비파는 서글픈 소리를 토해냈다. 비파행이나 한번 뜯어볼까? 소원비는 가조각을 짚기 위해 손을 뻗었다. 한데 없었다. 방금 전에 꺼내놓았던 가조각이 온데간 대없는 것이다. 방 안은 불을 켜지 않아 캄캄했다. 소원비는 캄캄한 방바닥을 장님처럼 더듬으며 가조각을 찾았다. 툭! 갑자기 방 깊은 구석 어둠 속에서 느다섭 이 무엇인가가 튀어나와 그의 발치에 떨어졌다. 그가 찾았던 가조각이다. 가조각이 아무리 발처럼 생겼다고 하지만 저 혼자 걸어서 어둠 속에 숨는다거나 또는 어둠 속에서 툭 튀어나 올 리는 없었다. 누군가가 있는 것이다. 소원비의 등줄기에 소름이 쭉 돋았다. 자신은 방문 앞에 앉아 있었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본 적이 없었다. 한쪽의 창문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려면 그리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모를 수가 있단 말인가. 이걸 차찬나 어둠 속에서 그르렁거리는 듯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웬 사람이 있구나. 아니 어쩌면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소원비의 뇌리에 떠올랐다. 어쨌거나 여기는 귀신이 모인다는 귀회루가 아닌가. 침착하자 침착하자. 소원비는 애써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가 다듬었다. 거 거기 있으니 하 한번 집어보게. 어둠 속의 목소리는 더듬떠듬 소원비에게 말을 걸어왔다. 특별한 적의는 없어 보였다. 소원비는 천천히 가조각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떨리는 손이 가조각에 막 닿은 순간 어둠 속에서 꼬치꼬치 말라 비틀어진 손 하나가 뻗어나왔다. 슈욱 그 손은 번개가 번쩍이는 듯한 속도로 소원비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무지막지한 힘으로 그를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순간 무엇인지 강렬한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허어 입 밖으로 터져나오려던 소원비의 비명은 꼬치꼬치 마른 또 하나의 손에 의해 막혀버리고 말았다. 팍! 파바와바! 무엇이 어찌 되는지도 모르는 짧은 순간에 소원비는 자신의 몸 여러 군데가 극강마른 손가락에 눌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느낌은 마치 사흘 전 사부가 자신을 진맥할 때와 같았다. 다르다면 이번 경우가 훨씬 거칠고 또 그를 옴짝 달싹 못하게 만들었다는 점뿐이었다. 흐흐흐흐 삽시의 소원비를 제압한 그 깡마른 손에 괴인은 키득키득 웃어댔다. 그리고는 소원비를 방바닥에 눕히고 마치 감상이라도 하듯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어둠 속이기 때문에 괴인의 얼굴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으나 희번덕거리는 두 개의 눈동자만은 분명하게 비쳤다. 무슨 짓을 입을 열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게 된 소원비가 당황하고 있는 순간 갑자기 깡마른 손 두 개가 그의 옷을 풀어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소원비는 가슴팍의 따끔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 괴인이 느닷없이 다짜고짜로 그의 밋밋한 가슴팍에 붙은 젖꼭지를 콱 깨문 것이다. 으헉 아파서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었던 것은 소원비인데 소리는 괴인이 냈다. 사람을 깨물다니 말로만 듣던 식인기로구나. 소원비는 절망했다.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사매가 다행히 외출했다는 사실 뿐이었다. 한데 남자로군 어둠 속에서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는 소리가 났다. 이어지는 말소리는 방금 전처럼 더듬거리지 않고 튀어나왔다. 젠장할 곱상하게 생긴 데다가 양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남장 여자인 줄 알았더니 입맛만 버렸구나. 넌 도대체 누구냐? 풍월도 문 패걸이냐? 어둠 속의 괴인은 마치 소원비가 자신을 속이기라도 한 것처럼 따져묻다가 갑자기 혀를 찧찧 쳤다. 아 혀를 제압했으니 대답을 할 리가 없지. 자 다시 한 번 깡마른 손이 소원비의 목 뒤를 쳤다. 그러자 갑자기 목구멍이 시원해지면서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 자 이제 대답할 수 있지. 너는 풍월도 문에서 온 거냐? 제차 다그쳐 묻는 그 목소리에 소원비는 노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당신이야말로 누구요? 왜 남의 집에 함부로 침입해서 사람을 덮치는 거요? 집이라고 너는 이 귀회루가 내 집이라고 말하는 거냐? 그렇소 귀회루가 집이라니 내놈은 귀신이라도 된단 말이냐? 나는 가난해서 이곳을 집으로 삼고 있소 만일 당신이 강도 짓을 하기 위해 들어왔다면 잘못 짚었소 여긴 가져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소 대화가 이어질수록 소원비는 침착해졌다 혼란스러워진 것은 소원비를 다그쳐 묻던 괴인이었다 흠 그럼 내놈은 풍월동은 패거리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며 그저 여기에 사는 사람이라 이거냐 그렇소 이곳에 다른 사람도 있느냐? 없소 소원비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만일 싸매와 사부도 같이 사는데 지금 외출하고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 괴인은 또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몰랐다 괴인은 잠시 머리를 갸우뚱거렸다 생각에 잠긴 듯했다 방 바깥에서는 빗줄기가 임종을 맞은 노인의 숨소리처럼 가늘어지고 있었다 이윽고 일단 내놈은 나와 함께 가야겠다 방해받아서는 안 되니까 말이지 괴인이 몸을 일으키며 소원비를 들쳐 업었다 괴인의 체구는 소원비보다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손뭉치를 드는 것처럼 가벼운 동작이었다 무엇을 방해한다는 말이지 이자는 남의 집에 느닷없이 나타나서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걸까 소원비는 손에 비파를 쥔 채로 괴인의 등에 대롱대롱 거꾸로 매달려 따라가게 되었다 하나 그렇게 절망적인 심정만은 아니었다 괴인은 소원비의 몸을 완전히 제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건망증 탓인지 방금 풀어주었던 아혈을 다시 제압하는 것은 잊고 있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 소리를 지르리라 소원비는 그것을 한 가지 희망으로 삼고 있었지만 과연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 자신을 구출하러 올 것인지는 의문이었다 마당으로 내려선 순간 소원비는 희미한 빛의 어른거리는 괴인의 얼굴을 마침내 볼 수 있었다 가느다란 염소수염이 달린 50대의 중 늙은이었다 그리고 아까 맡았던 강렬한 냄새의 정체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것은 약재 냄새였다 귀회루는 명성을 날리던 기루답게 규모도 크고 건물도 여러 채였다 그 중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본각은 쇠락해 버린 지금에 와서 보아도 혀가 내둘러질 만큼 웅장했다 소원비를 비롯한 세 사람은 귀회루 안에 머물면서도 그처럼 호화로운 본각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청소하기 편한 별각의 작은 방 세 개만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소원비는 귀회루 안에 살면서도 그 본각을 둘러본 적은 드물었다 지금 염소수염의 중 늙은이가 소원비를 업고 바람처럼 달려가는 곳은 다름 아닌 바로 그 귀회루 본각이었다 중 늙은이의 발은 하도 빨라서 마치 땅에 닿지도 않는 것처럼 여겨졌다 소원비는 거꾸로 매달려 끌려가면서도 이 중 늙은이가 보통 강도나 도둑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도 사부님처럼 무공히 고강한 강호인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안고서야 슈아 아아 중 늙은이는 귀회루 본각 앞에서 몸을 꺼 세게 흔드는가 싶더니 새처럼 솟구쳐 바로 지붕으로 뛰어올랐다 지붕 위에 발이 닿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가벼운 동작이었다 등에 매달린 소원비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이 어떻게 새처럼 날 수가 있단 말인가 소원비의 가슴속에서 절망의 농도가 조금 더 짙어졌다 이젠 소리를 지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와서 이곳으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있겠는가 중 늙은이는 소원비를 소리나지 않게 살짝 지붕 위에 내려놓았다 목도 돌릴 수 없는 소원비가 견눈으로 힐끔 보니 그는 지붕에서 기와가 허물어진 틈을 찾아 그곳에 눈을 갖다 대고 있었다 흐흐 흐흐 지붕 아래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중 늙은이는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문득 소원비를 돌아본 그는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저 저 밑에 기가 마 막힌 것이 있다 너 너도 보보겠느냐 그는 소원비의 의사는 확인하지도 않고 그를 끌어다가 지붕에 구멍에 눈을 갖다 대게끔 했다 소원비는 싫어도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 맨 먼저 캄캄한 어둠만이 보였다 하나 눈이 곧 그것에 익숙해지자아 뇌쪽의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아니 저것은 소원비는 맨 처음엔 그것이 두 마리의 짐승인 줄만 알았다 한 마리는 구리빛이고 다른 한 마리는 백옥 같은 흰색이었다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더욱 대조적으로 보이는 그 두 마리의 짐승이 뱀처럼 엉켜서 뒹굴고 있었다 하나 좀 더 자세히 보자 그것은 짐승이 아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구리빛은 남자의 몸이었으며 하얀 것은 여자의 몸이었다 두 사람은 한 올의 천 조각도 붙어 있지 않은 몸을 서로에게 마구 비벼대고 있었다 그것을 확인한 순간 소원비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고개를 돌리려 해도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비록 단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지만 그의 본능은 그것이 부끄러운 일임을 외치고 있었다 해당 원의 드나들 때마다 외면했던 야릇한 그림들 우연히 듣게 된 객실의 신음소리 그런 것들과 지금 저 미세 행위가 동일한 것임은 명백했다 지금 그들도 그가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 신음을 내지르고 있었다 아으으으 남자의 것인지 여자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상하다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고 싶어 하면서도 이상야릇한 호기심에 사로잡혀 그는 눈을 감지 못했다 하나 지붕에서 바닷가지의 거리는 꽤 멀었고 빛도 희미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 소원비의 옆에서 다른 구멍에 눈을 떼고 아래를 내려다보던 중룩은이도 그 점이 아쉬웠던 모양이었다 음음 어떻게 하지 조 조금만 가까이 가면 그는 뒤 마려운 강아지처럼 끙끙거리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쳤다 그렇지 죽늙은이는 벼랑간 소원비를 잡아채서는 다시 지붕 아래로 몸을 날렸다 뛰어오를 때와 마찬가지로 내려설 때도 보둑고양이처럼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리고는 본각의 벽을 세심하게 살피며 돌기 시작했다 마치 벽에 난 금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기세였다 여기다 마침내 찾던 것을 발견했는지 그가 기쁨의 탄성을 뱉었다 기기루에는 의뢰 이런 곳이 있기마 마련이지 다 발견하기 힘들게 만들었지만 나 나의 눈을 속이기는 어렵다 흐흐 말을 더듬거리면서도 그는 기쁨의 빛을 감추지 못했다 이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말을 더듬는 버릇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소원비는 어쩐지 이 죽늙은이가 두렵다 기보다는 재미있게 여겨졌다 죽늙은이는 조심스럽게 벽에 손을 대더니 안을 향해 밀었다 그러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벽이었던 것이 안으로 쑥 밀려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 스르릉 그 안에서 시커먼 입구가 드러나자마자 죽늙은이는 소원비를 안고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러고 나자 문은 다시 밀려 나와 감쪽같이 벽이 되었다 기루라면 의뢰 있기 마련이라는 곳 그곳은 밀실이었다 죽늙은이와 소원비가 들어간 밀실은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밀실이었다 말하자면 다른 방을 엿보게끔 되어 있는 장소였던 것이다 소원비와 죽늙은이가 들어간 밀실의 한쪽 벽에는 사람의 몸 크기만한 유리창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아까 지붕에서 내려다보던 광경을 바로 앞에서 환히 볼 수 있었다 앞에서 본 그 광경은 더욱 가관이었다 그 방 안은 넓었지만 썰렁했다 사랑 눈처럼 쌓인 먼지 휘장처럼 드리워진 거미줄 몇 개 있는 탁자와 의자는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오직 하나 멀쩡한 가구라면 방 한구석에 놓인 커다란 침상뿐이었다 바로 그 침상 위에 아까의 두 남녀가 누워있었다 방바닥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먼지투성 이인 그 침상 위에서 두 남녀는 몸이 더러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뒹굴고 있었다 그 모습은 가까이서 보니 더 더욱 짐승 같았고 피부에 번들거리는 땀 방울 하나하나가 손에 묻을 것처럼 느껴졌다 소은비는 그것을 보고 또 숨이 넘어갈 듯한 신음소리를 들으며 분명 두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졌다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함께 죽는 것이 아닐까 헤헤헤헤헤헤 한데 죽는 끈이는 황홀한 표정을 하고는 수염 위로 볼성사납게 침을 흘리기 시작했다 소은비는 추측해보았다 두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좋아하다니 저 두 남녀와 이 사람은 아마도 원수지간인 모양이로구나 두 남녀는 사람이 들어온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지 자기들의 일에 열중해 있었다 소은비는 잠시 머리를 굴려 그 까닭을 알아냈다 아 아마도 이쪽에서는 유리처럼 저쪽 이 환이 보이지만 저쪽에서는 이쪽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로구나 해당 원을 드나들면서 언뜻 그런 유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비록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잘 알지 못했지만 흐흐흐 내 내놈은 나를 마 만난 덕분에 조 좋은 구경을 하하게 되는 줄아 알아라 이 이런 구 구경은 어디 가서 돈 돈을 주주고 도 하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연 소은비가 보고 있는 것은 돈을 주고도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은비로서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두 남녀는 마치 고개를 하는 것처럼 자세를 바꿔가며 앓고 있었다 여자가 등을 대고 누운 채 두 손을 위로 뻗어 남자의 목을 껴안고 두 다리를 들어 남자의 등 뒤에서 교차시키고 있었다 남자는 두 손으로 여자의 목을 껴안고 그녀의 두 다리 사이에 꿇어 앉은 자세에서 조금씩 허리를 움직이고 있었다 염소 수염에 죽늘근이는 신이 나서 중얼거렸다 마치 장기판에 훈수를 두는 듯한 태도였다 자세가 좋군 저것은 잠전면 소위 비단을 감는 자세가 아닌가 하지만 저것만 계속해서는 별 흥취가 나지 않을 텐데 죽늘근이의 훈수를 듣기라도 한 것처럼 벼랑간 남자가 여자의 두 다리를 들더니 오른쪽 어깨 위에 올려놓고 다시 허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까보다 훨씬 거칠고 투박한 기세였다 죽늘근이는 기뻐 어쩔 줄 모르며 무릎을 쳤다 옳지 드디어 야마약 날뛰는 야생마의 자세로 바뀌었구나 그렇지 그래야 제대로 하는 거지 만일 상황이 허락한다면 그는 직접 두 사람의 자세를 일일이 고쳐주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했다 어허 저 저러면 안 되는데 오 저 여자의 대응이 매우 훌륭하구나 아아 온몸이 마비되어 두 눈만 깜빡이고 있는 소음비를 옆에 두고 죽늘근이는 약이라도 취한 것처럼 눈을 게슴치레하게 떴다 위에 있는 남자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뚝뚝 여인의 가슴팍 위로 떨어졌다 남자가 문득 입을 열었다 다른 세 사람은 언제쯤 도착할 것 같소 놀랍게도 그 말소리는 헐떡이는 사람의 그것답지 않게 침착했다 꽤 늦겠지요 따돌려야 할 적들이 많을 테니까요 대꾸하는 여인의 음성도 마찬가지였다 눈이 먼 사람이 지금의 소리를 듣는다면 짐승처럼 숨을 헐떡이던 두 남녀와 방금 이야기를 나눈 두 남녀가 전혀 다른 쌍인 줄로 알 정도로 담담한 말투였다 남자가 짐짓 걱정스러운 말투로 다시 물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 뭐라고 그러지 않을지 끼워달라고 하지나 않으면 다행이지요 흑 대답 끝에 여인의 몸이 갑자기 뒤틀리며 잔뜩 억누른 숨소리가 비어져 나오자 밀실에서 지켜보던 죽늘근이의 호흡도 따라서 가빠졌다 아이고 아이고 더 더 이상 못 참겠구나 벼랑간 죽늘근이가 한쪽 옆에 던져놓았던 소은비 쪽으로 몸을 회틀었다 눈을 번뜩이던 그는 소은비의 옷깃을 잡으며 미안하다는 투로 말했다 어쩔 수 없다 내가 풍월동은 패거리는 아니지만 오늘만큼은 내 후원이라도 좀 빌려야겠구나 아이고 나 죽네 소은비의 몸이 죽늘근이의 손에 의해 뒤집혀졌다 소은비는 닥쳐올 일이 무엇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나 엎드려진 상태에서 갑자기 바지가 쑥 내려가고 둔부의 서늘한 바람이 와 닿는 것을 느낀 순간 잠자코 이 더서는 안되겠다는 본능이 요란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으아 아 아 아 아 소은비는 생전 처음 그렇게 요란한 비명을 질러보았다 단번에 목이 쉴 정도의 소리였다 죽늘근이가 갑작스런 반응에 놀라 허둥댔다 아 아니 이놈이 분명히 내가 소은비의 소리를 듣고 놀란 것은 그 중 늙은이뿐만은 아니었다 온 힘을 다해 지른 그 비명은 웬만한 말소리는 새어나가지 않게 되어 있는 밀실의 벽을 뚫고 한참 침상 위에서 기묘한 자세에 열중해 있던 벌거벗은 남자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다 파도처럼 일렁이던 남자의 나신이 문득 멈추더니 날카로운 눈매로 유리 쪽을 즉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울로 보이는 쪽을 돌아보았다 누구냐 외치는 것과 동시에 그의 손은 침상의 옆쪽으로 뻗어갔다 그곳에는 두 남녀가 벗어놓은 옷가지가 있었다 하나 그의 손이 집으려는 것은 옷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접선 쥐부채이었다 한데 손이 접선에 채 닿기도 전에 남자는 다시 하던 일을 계속해야만 했다 여자의 싸늘한 음성이 귓전을 때린 것이다 멍청하긴 계속해요 채찍에 맞은 개처럼 남자는 반사적으로 여자의 말에 따랐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면서도 여유있게 거울 쪽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 입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온 것은 하나의 식구였다 새하얀 얼굴에 젊은이는 백호를 타고 초록빛 옷을 입은 처녀는 푸른 용을 타내 여인은 잠시의 사이를 두고 말을 이었다 오인회에 오신 분이시라면 그 다음 구절을 이어주세요 부드럽게 재촉하는 여인의 말에 소은비의 일로 당황하던 죽늘끈이가 비로소 여유를 되찾으며 침착하게 대꾸했다 힘을 준 그 목소리는 밀실의 벽을 넘어 남녀가 있는 방안까지 울려 퍼졌다 용과 호랑이 한데 얽히니 단번에 섞여 하나가 되네 이것이 용호교접도에 적힌 시의 다음 구절 이후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하 의원 나흘이셨군요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염소수염을 쓰다듬으며 죽늘끈이는 대답을 돌려보냈다 끼워달라고 안할 테니 계속 보리를 보시오 많은 묘화 비로소 경계를 푼 남자가 몸을 더욱 힘차게 움직이면서 말했다 별 말씀을 호남사회께서 우리들의 자세를 보아주신다면 영광이지요 밀실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십시오 해 저 정말이요 그렇다면 더할 수 없는 영광 죽늘끈이는 말도 채 끝맺지 못하고 너무나 좋아하며 두 손을 유리에 댔다 찌잉 유리는 몸을 부르르 떨며 잠시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죽늘끈이의 손이 발각해 달아오르자 곧 사방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의 키만한 그 유리는 산산조각이 나서 그 자리에 와르르 쏟아지고 말았다 헤헤 이 이거 실례가 많소 죽늘끈이는 소원비를 옆에 끼고 그 유리 조각을 와작와작 밟으며 남녀가 있는 방으로 나왔다 그럼 계속하시지요 그는 침상이 잘 보이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점잖게 말했다 여자가 슬쩍 소원비를 돌아보며 물었다 동행이 있으시군요 저쪽 별각에 있던 어린 놈이요 방해가 될지 몰라 아예 끌고 온 것뿐이니 신경쓰지 말고 어서 호호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방 두 남녀는 침상을 뒤흔들고 한산에는 넋을 놓고 그것을 구경하는 가운데 무더운 여름밤의 열기가 더욱 끓어올랐다 비록 환히 보이긴 하지만 유리 하나로 가로막혀 있을 때와 지금은 얼마나 큰 차이인가 소원비는 정말 얼굴이 불처럼 달아올라 어쩔 줄을 몰랐다 그가 혈도를 제압당하지 않아 몸을 움직일 수만 잊었다면 이 광경을 결코 끝까지 볼 수 없었으리라 하나 지금은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는 본의 아니게 죽는 그니와 마찬가지로 구경꾼이 되게 된 것이다 그의 호흡은 정사의 당사자들보다 더욱 갑박고 얼굴은 붉었다 정욕이 발동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놀랍고 미칠 듯한 충격을 받았을 뿐이었다 해당원 같은 큰 기루를 자주 출입하면서도 그는 다만 기녀들의 농지 거리에 부끄러워할 뿐 남녀간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한데 목전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정사라니 소원비로서는 톡톡히 치르는 성인식이었다 네 개의 눈까지 가세한 뜨거운 정사가 또 얼마나 이어졌을까 느닷없이 여자가 남자의 허리를 박작 잡아당겼다 잠깐 뭐여 누가 와요 누가 이미 왔어요 여자의 말끝과 동시에 날카로운 파공성 이 두 개의 빗줄기를 따라 울려 퍼졌다 쉬이이이이이인 빗줄기의 정체는 서슬퍼런 비도였다. 두 개의 비도 중 하나는 정확히 여자와 남자의 육체가 결합된 지점을 향해 날아갔다. 나머지 하나는 한참 혼자 흥에 겨어있는 중늙은 이를 노리고 있었다. 여자의 허리가 잔뜩 구부러진 활시위처럼 휘었다. 아니 휘었다 싶은 순간 바로 튕겨지고 있었다. 남자의 몸은 그 탄력을 받아 허공으로 날았다. 짜아악 두 사람의 사이를 노린 비도는 헛되이 침상의 회장을 가르며 날아갔다. 중늙은 이를 노린 비도는 공교롭게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소은비의 코앞으로 날아왔다. 소은비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하나 그 순간 중늙은이는 어느새 품 안에서 검은색 침통을 뽑아 들고 있었다. 비도는 그 침통에 튕겨졌다. 여자의 벌거벗은 몸이 먼지투성이 침상 위를 바람개비처럼 굴러갔다. 휘리리릭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서 낡은 이불이 그녀의 나신을 감아갔다. 파악 다 감았다 싶은 순간 여자는 선뜻 몸을 튕겨 침상 위에 섰다. 낡은 이불이지만 미인의 나체를 살짝 감고 있는 동안은 비단호처럼 보일 수 있다. 여자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비도가 날아온 방향을 향해 사납게 외쳤다. 취화비도 예의가 없군요. 그녀의 짜증에 대한 냉랭한 답이 채화옥 방의 입구 쪽에서 돌아왔다. 예의가 없는 쪽은 어디인가 회합을 하자고 모인 것인지 방사를 논하자고 모인 것은 아닌 줄로 아는데 온몸을 검은 복면으로 가린 깡마른 사내 이마 부분의 복면에 보일 듯 말 듯 새겨진 은비채꽃 문양 그리하여 소음비를 납치해온 혼음사에 벌거벗은 여인 많은 묘화 마찬가지로 벌거벗은 남자 탐서랑 마지막으로 비도를 날린 취화비도 10년 동안 외인이 찾아온 일이 없었던 귀회루에 하룻밤 사이에 4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 이름만 듣고도 오늘 귀회루를 찾아온 손님들이 저 악명 높은 오대생마 중에 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겁을 했으리라. 하나 소음비는 그러지 않았다. 아니 그럴 수 없었다. 그에게 그 이름들은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 놓을 이름들도 맨 처음 만날 때는 그렇게 생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폭의 용호교접도와 한 장이 붉은 편지 그것이 오대생마들에게 날아든 회합에 대한 첫 번째 제안이었다. 제안자는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들 다섯 명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사실 뿐이었다. 편지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이다. 우리 다섯 사람이 그동안 강호해서 부당한 악명을 얻어 피해를 본 바 없지 않았소이다. 그것이 정말로 부당한 악명인지에 대해서는 다섯 생마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이 없을 것이다. 하나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 그들 모두가 곧 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었다. 취화비도나 혼음사의야 워낙에 남의 원한을 살만한 짓만 하고 다녔기 때문에 별다를 바가 없지만 나머지 세 생마의 곤란은 최근의 일로 비롯된 것이었다. 탐서랑의 경우는 어쩌다가 건드린 파릇파릇한 처녀가 하필 남궁새가 의 여식이었던 것이 탈이었다. 남궁새가의 현 가주 남궁새룡은 다혈질로 정평이 난 인물이었다. 때문에 그는 최근 들어 술 한 잔을 마음 놓고 마시기 힘들 정도로 남궁새가에서 파견한 고수들에게 바짝 쫓기고 있었다. 많은 묘한은 어찌된 영문인지 개방과 원한을 맺게 되었다. 그 자세한 내막은 강호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천하물임을 종행하는 개방의 거지들은 많은 묘화의 화금궁 인물들이 나타났다는 소문의 꼬리만 들려도 정말 거지 떼처럼 몰려가 난리를 피우곤 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많은 묘화가 개방의 높은 인물에게 어떤 해코지를 했다는 것이다. 그 뿐인가 다섯 생마들 중에 가장 세력이 크고 이름이 높은 용양도인 내 경우 사이안 방술로 도가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하여 화산파 모산파를 비롯한 강호물임의 도가 계열 문파들이 모두 응징이 결의를 세웠다는 소문이었다. 이러니 이 시점에 그 누가 먼저 회합을 발해한 것이든 간에 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다. 쫓는 자들의 귀와 눈을 피해 모임의 장소를 바꾸고 바꾸던 중에 드디어 결정된 것이 바로 이 진회하의 귀회로였다. 번잡한 곳에 오히려 이목이 소홀하기마 면이라는 것은 현명한 자만이 알고 있는 이치. 진회하와 같이 사람이 많은 곳에 이토록 한적한 폐가가 있다고 하니 그들로서는 적소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진파파나 소환비와 같은 무명의 인물들이 살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던 것이다. 화르르 자그마한 등롱을 중심으로 방안의 사람들이 모여 앉았다. 불빛 아래에 드러난 것은 어느새 의관을 다시 갖춰 입은 30대의 미장부 탐설왕과 중년미부 많은 묘화 그리고 초로의 혼음사의와 복면을 쓴 취화비도의 모습이었다. 소환비는 자신의 비파와 함께 그 옆에 나동그라져 있었다. 소환비 쪽으로 싸늘한 뱀 같은 취화비도의 시선이 꽂혔다. 저자는 뭐지? 먼저 처리하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 그의 손에는 벌써 날카로운 비도가 들려있었다. 하나 많은 묘화가 그를 가로막았다. 중요한 모임을 시작하는데 피를 봐서는 안 돼요. 취화비도가 코웃음을 쳤다. 피를 보지 않으면 많은 묘화 그대가 저 자의 정열을 고깔시켜 죽이는 방법이 낫겠다는 말인가? 아마도 많은 묘화가 소환비의 허여멀건한 얼굴을 보고 구미가 당겨 말리는 것이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많은 묘화가 무엇이라 쏘아붙이려는 순간 침상의 동무였답시고 탐설왕이 나섰다. 회합이 끝난 뒤에 처리해도 되니 너무 신경쓰지 맙시다. 혼음사의가 쇠기를 박았다. 신경쓰지 않아도 돼. 내가 몇 군데 제압을 하면서 보았는데 선천적으로 양기가 너무 약해서 저 상태로 놓아두면 우리 회합이 끝나기 전. 애 죽을 놈이야. 정말인가? 그래? 아 오죽 양기가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계집인 줄 알곤죠. 혼음사의는 뒷말을 얼버무렸지만 듣는 이들은 그 속내를 짐작할 수 있었다. 취화비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환비의 문제는 그쯤에서 일단락을 짓기로 한 모양이었다. 대신 냉랭한 음성으로 말했다. 시간이 너무 늦었군. 용양도인은 뭘 하느라고 이렇게 꾸물대는 거지. 누구에게랄 것 없이 묻는 말에 많은 묘화가 빈정거리며 대꾸했다.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늦게 왔는지나 한번 따져봐야겠군요. 복면 밖으로 드러난 취화비도의 길쭉한 눈에서 잠깐 빛이 번쩍거렸다. 하나 그 빛은 곧 삼켜지고 대신 말이 이어졌다.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지. 이야기. 무슨 이야기. 많은 묘화는 집요하게 빈정거렸다. 취화비도의 고개가 천천히 그녀 쪽으로 돌아갔다. 용호교접도를 받지 못했나. 물론 받았죠. 설마. 대꾸하던 많은 묘화의 고개가 갸우뚱했다. 설마 취화비도 당신이 그 편지를 보낸 것은 아닐 테죠. 탐서랑도 혼음 사이도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취화비도에 가려진 얼굴을 응시했다. 취화비도가 오늘 모임을 주선했단 말인가. 이미 전설처럼 되어 버린 무산의무와 몽중마령을 제외한다면 취화비도는 그들 생마들 중에 가장 괴이하고 신비스러운 인물이었다. 자객의 본성이 그렇듯이 늘 혼자 행동하는 그가 모임을 꾸렸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취화비도는 눈이 동그레진 두 사람을 돌아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이를 제안한 것은 용양도인. 나는 그와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 보았을 뿐. 그제야 다른 사람의 눈에서 의문의 빛이 사라져갔다. 용양도인이라면 능히 이런 일을 벌일 만한 인물로 여겨진 것이다. 그만큼 그의 욕심은 소문이 나 있었다. 그런데 많은 묘화는 다시 취화비도를 향해 비아냥되기 시작했다. 오라 용양도인과 따로 만남을 가지셨다 이거군요. 호호 그거 볼만했겠는데. 꿈틀 복면 아래 감춰진 취화비도의 얼굴 근육이 일그러졌다. 용양도인의 남색 취미는 너무나 알려진 사실. 많은 묘화의 말은 취화비도의 얼굴에 똥물을 끼얹은 것이 나 다름이 없는 이야기였다. 많은 묘화 나지막하게 부르는 취화비도의 음성은 비수처럼 싸늘했다. 하나 많은 묘화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대답했다. 왜요? 취화비도의 시선이 이글거렸다. 더욱 나지막하게 흘러나오는 그의 음성은 짐승의 으르렁거림과도 같았다. 함부로 성질을 긁지 마라. 내 취미가 꽃의 목을 따는 것임은 너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많은 묘화는 무꽃과 달라 취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가 보군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비록 요란한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그 기세는 창검의 교합에 못지않았다. 금방 싸움이라도 붙을 듯이 달아오른 공기. 하나 이번에도 취화비도는 참기로 한 모양이었다. 여전히 으르렁거리는 듯한 음성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늘 싸우러 오지 않았다. 긴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자. 눈초리를 세우고 있던 많은 묘화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네 사람은 비로소 정조하고 앉으며 본격적인 모임을 시작하였다. 그 시각 비가 와서 김이 빠져 버린 불꽃놀이 대신 진설령은 엉뚱한 풍경을 구경하게 되었다. 그것은 진회하를 가득 메운 인파 사이를 가르고 나오는 기괴한 행렬이었다. 선인 칠님 마흔 개의 꽃잎 같은 입술들이 일제히 열려졌다 닫히면서 똑같은 말을 외치고 있었다. 인형처럼 똑같은 말을 외치면서 꽃가루를 뿌려 행렬의 앞을 선도하는 것은 마흔 명의 앳된 미동들이었다. 선인 칠님 천상천하의 오직 한 분뿐인 선인 용양 도인께서 칠님하셨습니다. 선인께서 칠이 납시였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인가 본데 그들이 말하는 선일로 짐작되는 사람은 행렬의 맨 끝에 네 명의 장안이 맨사 인교를 타고 있었다. 그 선인의 얼굴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 진설령은 우울했던 기분도 있고 크게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푹 저런 사람이 선인 비록 신선을 직접 본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도 신선이라면 어떻게 생겨야 한다는 기준은 있을 것이다. 사인 교의의 인물은 비록 도사의 복장은 하고 있었지만 신선의 기준에 조금도 가깝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얼굴에서는 개기름이 자르르 흐르고 눈은 음흉하게 빛나며 배는 주먹을 꽂으면 팔뚝까지 박힐 정도로 튀어나와 있었다. 진회화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불꽃놀이보다 진귀한 이 행렬을 구경하느라고 희희낙락했다. 사인 교의의 인물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비웃는 줄도 모르고 되려 환영하는 것이라고 여긴 듯 제법 손까지 흔들어주는 것이었다. 진설령이 속으로 가만히 웃고 있는 동안 좌우의 사람들 틈에서 이 행렬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다. 저 사람이 바로 그 악명이 자자한 용양 도인인가 보군 무림인들에서 쓰리시퍼런데 저렇게 대놓고 나타난단 말인가 저자가 나타난 걸 보니 나머지 내 생마도 여기 어디에 와 있겠는데 말하는 사람은 무림의 일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모양으로 목소리에 약간의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하나 진설령에게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다. 재미있구나. 돌아가서 사형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아하겠는데 저도 모르게 행렬을 구경하며 나루터까지 따라갔던 진설령은 선두의 미동이 사공들을 부르며 하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좋아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사공. 사공. 다른 미동들이 여전히 선인 칠림을 외쳐대는 동안 그 미동은 배사공 수명을 불러다 놓고 기세 좋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문주님께서 강을 건너고 싶어 하십니다. 강 건너 귀회루 근처까지 우리들을 태워다 주면 이 금을 모두 드리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설령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의 생각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용양도인이 귀회루로 간다. 다른 내 생마들도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귀회루에는 그녀가 남겨두고 온 사형 소원비만이 홀로 남아있는 것이다. 설마 진설령은 품고 있는 보검을 단단히 쥐며 발걸음을 돌렸다. 만일 그녀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았더라면 요란한 용양도인의 행렬을 미행하는 수십 명의 거제들을 볼 수 있었을는지도 몰랐다. 제3장 납치 취화비도가 예의 그 싸늘한 눈으로 다른 세 사람의 면면을 훑어갔다. 자객의 눈은 자객의 가장 중요한 무기다. 그것으로 그는 사람을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때로는 기세만으로 죽이기까지 해야 한다. 비록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무공이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엇비슷하다고 하지만 취화비도가 마 음먹고 날리는 이 안공의 한 수는 모두의 숨통을 적당히 조이며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다. 그렇게 모든 시선을 모은 뒤에야 비로소 취화비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들은 그동안 부당한 대접을 받아왔다. 아무도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하나 모두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겉으로 표는 안 냈어도 용호교적도의 제안을 받은 이래로 이 자리에 있는 인물들은 모두 그와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말은 이어졌다. 소위 정파의 인물들에게는 쓰레기 취급을 당했고 사파인들에게는 경멸을 받아왔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소. 탐서랑이 무릎을 치며 맞장구를 쳤다. 지난 몇 달 간 남궁세가의 인물들에게 당한 수모가 문득 그의 가슴을 울린 것이다. 그는 내친 김에 자아 신의 생각을 우르르 털어놓았다. 사실 우리가 색을 밝힌다 음양의 도리를 깬다 말이 많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는 일일 뿐이오. 우리를 멸시하는 자들도 다 그 부모들이 방사를 즐겼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며 그들 역시 밤에는 남의 눈을 피해 그 일을 탐하지 않소.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는 일을 단지 숨어서 하지 않았다고 또는 조금 거칠게 했다고 해서 욕을 먹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일이오. 혼음사의가 예의 중얼거리는 말투로 덧붙였다. 그렇지. 그렇게 즐거운 일을 못하게 말리는 것이 오히려 나쁜 짓이야. 많은 묘하도 어느새 취화비도에 대한 적 개심을 잊은 듯 끼어들었다. 정파의 계집들이 고결한 척하는 것도 더 이상 못 봐주겠어요. 비구니니 여도사니 하는 것들이 밤에는 푹 젖은 속꽃을 내다 빨면서 낮에는 여자의 계율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꼴이란. 그것이 시작이었다. 세 사람은 다투어 그동안 생마라고 수모를 당해야 했던 억울한 사연들을 털어놓았다. 강호의 인류 고수들에 비해 무공이 결코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고수다운 대적을 받을 수 없었다. 차라리 산천초목을 떨게 만드는 마, 두 취급이라도 해주면 좀 나을 테지만 생마에 대한 세간의 평이란 언제나 그보다 한급 아래였던 것이다. 본 의원이 전에 건드린 그 아미파의 계집도 처음에는 좋다고 내 수염을 잡아당겨놓고 개방의 거지 자식들은 또 뭐람. 사제가 줄을 서서 한 번만 한 번만 하고 조를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와서. 남궁새가만 해도 그렇소. 딸년을 시집 보내기 전에 어차피 가르쳐주. 어야 할 일 내가 시간을 쪼개 가르쳐주었으면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악다구니를 써대는 세 사람을 보며 취와 비도의 차가운 눈이 슬며시 웃고 있었다. 한참을 떠들어대고 나서야 새생마에 기세가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 가슴에 품은 분노는 아직 식지 않았으나 더 이상 정파의 인물들에게 퍼부을 욕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적절한 순간 취화비도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와 용양도인도 그대들과 마찬가지 해서 그가 이 모임을 주창한 것이다. 더 이상 생마라고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말끝을 채며 많은 묘화가 물었다. 무슨 뾰족한 방법이라도 취화비도가 천천히 그러나 강한 힘을 실으며 대답했다. 생마 영웅회. 그 말은 듣는 이들의 가슴팍에 날아가 박힐 것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탐서랑이 느릿느릿 대물었다. 생마 영웅회라고. 그렇다. 우리들도 정파에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결성하는 무림맹이나 흑도의 농림맹 같은 모임을 결성하자는 말이지. 뭉쳐있으면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 다섯 명으로 어떻게 회를. 아니 다섯 분이 아니다. 사실 강호를 뒤져보면 색을 밝힌다는 죄로 쫓겨다니거나 숨어 사는 무리민이 적지 않다. 우리는 그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말하자면 대표적인 인물들일 뿐이다. 각각의 휘하에 있는 세력들 그리고 모을 수 있는 강호상의 인물들. 게다가 어쨌거나 방술과 장생불사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생마영 웅회의 깃발 아래로 들어올 수 있다. 더구나 신비에 쌓인 무산음호와 몽중마령까지 끌어들인다면 냉랭한 취화비도로서는 드물게 긴말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동안 다 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빠른 계산이 오갔다. 많은 묘화의 화금궁과 용양도인의 풍월도무는 결코 세력이 적지 않다. 잘만 하면 전중원의 기로와 유각들도 손에 넣을 수 있다. 은둔한 사람들과 전대의 고수들까지 끌어들인다면 무림맹이나 농림맹을 능가하는 것도 결코 꿈이 아니다. 여섯 개의 눈동자가 번뜩이는 것을 본 취화비도가 다시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어떤가? 해볼텐가? 나는 좋다. 제일 먼저 대답한 것은 혼음사이였다. 언제나 몽롱하던 눈의 총기 마저 반짝거리면서 나 역시 찬성이오. 두 번째로 말하게 된 것이 서럽다는 표정으로 탐서랑도 대답했다. 많은 묘화 그대는 취화비도의 물음에 많은 묘화는 배시시 웃었다. 나 많은 묘화가 빠지고서 어떻게 생마형 웅회가 결성될 수 있겠어요? 그럼 모두 찬성이군. 도장을 찍는 듯한 취화비도의 말 뒤에 잠시 침묵이 지나갔다. 앞날이 무궁한 거대 조직 하나가 방금 결성되었다는 감격에 겨운 그런 침묵이었다. 이윽고 탐서랑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자아희대의 모임이 만들어진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내가 한 잔 사겠소. 진회하에서 제일 유명한 기루로 갑시다. 뒤따라 몸을 일으키는 혼음사이의 입가에는 벌써 침이 잔뜩 고여있었다. 잠깐 취화비도가 두 사람을 제지했다. 뭐여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무슨 조직에는 우두머리가 있어야 하지. 그렇다. 그것은 중요한 이야기였다. 아직 그들은 생마형웅회를 결성하자는 이야기만 했지. 그 외에 중요한 것들, 총회는 어디에 설치하며, 분회는 어디어디에 둘 것인지 누가 사람들을 모을 것이며, 누가 법을 세울 것인지, 자금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지 하는 이야기들은 꺼내지도 않은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를 뽑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일어섰던 탐서랑이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주를 뽑아야 한다는 말이로군요. 입가에 침을 닦으며 혼음사의가 말했다. 회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 평범하군. 생마들의 모임이니 색존이라 부르는 것이 어떨까? 색존 그 말은 듣는 생마들의 귀를 매료시켰다. 탐서랑이 눈을 좌우로 굴려 다른 사람들 내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색존은 당연히 우리 다섯 사람들 중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소. 취와 비도가 차갑게 그 말을 잘랐다. 생마영 웅회가 진정 힘을 발휘하려면 회 안에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강한 자가 색존이 되어야 한다. 혼음사의가 중얼거렸다. 강한 걸로 따지자면 무산음호나 몽중마령을 당할 사람이 있을까? 그 말은 좌중에 다시 침묵을 가져왔다. 일껏 해를 결성해놓고 정작 옥좌는 다 웬 사람에게 준단 말인가? 생마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죽 쏴서 개주는 일이었다. 기껏 꼬셔둔 여자나 남자가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것만큼이나 우라통 치미는 일이 어디에 또 있을 것인가? 탐서랑이 고개를 힘차게 저었다. 그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색존은 색존다운 방식으로 선출되어야 하오. 여섯 개의 눈이 그를 향해 쏠렸다. 그러자 탐서랑은 더욱 굳게 외쳤다. 그저 무공이 강하다고 해서 꼽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오. 물론 무공도 중요하지만 뭔가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어야 하오. 보시오 협의를 표방하는 무림맹 놈들이라면 그 맹주는 반드시 협의해서 으뜸이라는 자를 뽑을 것이오. 농림맹도 마찬가지요. 가장 도둑다운 자가 맹주가 되는 거요. 하니 우리 생마 영웅에도 가장 생마다운 생마가 색존이 되어야 한다. 많은 묘화가 두 눈을 반짝이며 그의 말을 대신해 주었다. 탐서랑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호냄사에는 고개를 갸웃갸웃 하고 있었으나 탐서랑의 말을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렇지만 취화비도는 그렇지 않았다. 여전히 냉정한 눈으로 탐서랑을 쏘아보며 물었다. 생마다운 생마를 무슨 방법으로 뽑는단 말인가. 탐서랑은 그 얼음칼 같은 눈의 속으로 찔끔했으나 겉으로는 한치도 물러섬 없이 대답했다. 우리가 오늘 머리를 합해 본다면 분명 좋은 방법이 생각날 것이오. 좋은 방법 하나 탐서랑도 말을 뱉은 다음 순간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세상에는 구름처럼 많은 생마색한 생녀들이 있고 그들의 특기는 또 묵별처럼 그 가짓수가 다양하다. 그들 다섯 사람만 하더라도 누구는 여자를 용모와 말재주로 현혹하여 취하는 것을 장기로 삼고 누구는 취한 뒤 살해하는 것으로 이름을 날렸다. 여자도 있고 의원도 있으며 심지어 남색가까지 끼어 있는 판에 그것들을 다 한꺼번에 잴 수 있는 절묘한 자를 어디에서 구한단 말인가. 내 생마는 일제히 입을 다물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일견 공정해 보이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잣대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든 것이다. 온 동네의 생마들의 모임을 소문이라도 내듯 요란하고 뻑적지근한 용양도인의 행렬이 도착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용양도인의 뒤를 따라온 진설령은 귀해 로담 앞까지 와서야 한 때의 거지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용양도인을 쫓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이 거지들도 위험한 자들인지 아니면 위험한 것은 안에 들어간 물이 될 뿐이고 이 거지들은 그들의 적인지 판단이 서질 않았던 것이다. 어떻게 할까? 그냥 들어가서 사형만 구해서 나와야 할까? 하나 거지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적이 너무 많았다. 비록 어린 아가씨지만 진설령은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 상황을 살피면서 좀 더 기다려보자. 용양도인은 입맛이 썼다. 본래 숨기고 숨겨야 할 모임이라는 것은 뻔히 알고 있었다. 하나 오늘 생마들의 모임을 주최하면서 그의 욕심은 생마영웅회의 회주 즉 색존의 자리에 있었다. 이야기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은 취화비도와의 사전 모의로 뻔히 짐작하고 있었고 해서 이토록 거창한 행차를 준비한 것이다. 취화비도가 운을 띄워놓은 뒤 어떤 생마에게도 뒤지지 않는 위용을 보이며 자신이 등장한다면 회주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그의 용렬하고도 용렬한 속셈이었다. 신중해야 할 회합을 사방에 소문낸 것이 나 마찬가지인 그 행동이 얼마나 멍청해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용량도인이었다. 한데 그 뻔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자신이 위험있게 등장했는데도 색존의 자리는 그 조건을 따지며 허공에 뜬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 늦은 것이 죄니 어쩔 수 없었다. 가만히 입을 다물고 적당한 기회를 보는 것이 상책일 것 같았다. 그러지 않으면 저 독살스러운 만음 요하의 입이 무슨 핀잔을 줄지 몰랐다. 안 그래도 들어오자마자 아주 적당들을 끌고 오지 그랬어요. 하고 욕을 먹지 않았는가 말이다. 용량도인에게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것이 있다면 다름 아닌 여자였다. 여자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군. 세상에 저렇게 매력적인 것들을 제쳐두고 말이야. 그런 생각을 곱씹으며 용량도인은 열려진 문 밖에 다소곳이 실입하고 있는 마흔 명의 미동들을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보았다. 그때였다. 와장창 벼랑간 바깥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표창이 창문을 뚫고 날아들었다. 불씨의 기습이긴 하지만 그것은 생마들 이 일제히 몸을 날려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다. 뭐냐 탐서랑이 누구에게랄 것 없이 외쳐 물었다. 대답은 바깥쪽에서 돌아왔다. 와하하 생마들은 무릎을 꿇어라. 강절행성 개방 분타가 너희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왔다. 수십 명의 거지들이 바깥에서 목청을 돋우어 외치는 소리였다. 멀리서 지켜보던 진설령은 다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식 웃음을 흘릴 뻔했다. 저 거지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적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보군.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저렇게 밖에서만 소리를 지르고 있다니. 개방의 거지들이 우습기는 생마들이 더했다. 강절행성 개방 분타라니. 개방 총타에서 왔다면 모를까 일개 분타의 거지들이 감히 회합을 어지럽히다니. 가뜩이나 오랜 시간 잔머리를 굴린 탓에 짜증이 나 있던 생마들의 눈에 살기가 떠올랐다. 탐서랑이 비웃음을 흘리며 모두에게 물었다. 어떻게 혼을 내줘야 할까. 혼음사의가 벼랑간 무릎을 탁 쳤다. 그렇지. 마침 잘 됐군. 무슨 소리여. 용양도인이 볼멘소리로 물었다. 혼음사의는 다른 생마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어떤 방법으로 색공을 겨룰까 고민을 하지 않았소. 지금 마침 재물들이 제 발로 걸어왔으니 저 거지들을 상대로 한번 색공을 겨루어 봅시다. 혼음사의의 제안에 반색을 한 것은 많은 묘화와 탐서랑이었고 무덤덤한 것은 취업이도였다. 용양도인은 나의 얼굴을 찡그렸다. 거짓들을 상대로 색공을 그들의 반응이 그렇게 각자 다른 이유는 무공이 아닌 색공의 방면에서 자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 취화비도 쪽은 색공이라기보다는 그 저 잔인한 음행으로 생마의 명성을 얻었다는 쪽이 맞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용양도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미 동들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이를지 몰라도 저런 거지들은 다른 문제였다. 그런 이유로 찜찜한 표정을 짓는 용양도인을 많은 묘화가 밀쳤다. 자신이 없으면 저리 비켜요. 용양도인은 발끈에서 외쳤다. 그대는 무슨 특별한 색공의 제주라도 가 지고 있는가. 많은 묘화는 코웃음을 치고는 모두에게 물었다. 내가 가장 먼저 제주를 펼쳐도 되겠지요. 그녀는 굳이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많은 묘화가 나타나자 뜰을 메우고 있던 개방 사람들은 일제히 조용해졌다. 기껏 쫓아와 시비를 걸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다섯색마의 위명은 개방의 일개 분타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컸던 모양이었다. 많은 묘화는 그들을 훑어보고는 빙긋이 웃으며 긴 소맷자락에 덮인 옥수를 앞으로 내밀었다. 그녀는 손을 내민 채 용양도인을 향해 끈적끈적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미동들이 조금 타격을 입어도 괴념치 않으시겠지요. 아무리 절세가인이라 하더라도 여자가 자신을 향해 웃을 때면 용양도인은 욕지기가 치밀어 올랐다. 하나 그는 목적까지 올라온 그것을 간신히 집어삼키며 여유 만만한 표정을 가장하여 대답했다. 우리 애들은 색공이라면 이골이 난 몸들이다. 웬만한 것으로는 결코 타격을 입지 않을 터. 많은 묘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나서더니 진길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바닥이 투명해지더니 다시 핀 물이 비치듯 빨갛게 물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개방의 거지들이 조금씩 뒤로 물러서는 가운데 많은 묘화의 손바닥에서 마침내 불그스름한 연기가 솟아나와 손 주위를 감도는 것이었다. 붉은 연기는 마치 따리를 틀고 혀를 날름거리는 한 마리 독사와도 같은 형세였다. 많은 묘화의 붉은 입술이 벌어지며 한 소리 날카로운 외침이 튀어나왔다. 타 쎄 그 소리와 함께 붉은 연기가 느닷없이 수십 갈래로 갈라지며 허공중으로 퍼져갔다. 진회하의 지푸른 밤하늘의 그것은 마치 불꽃놀이처럼 영롱하게 퍼져갔다. 바로 많은 묘화의 동문무공인 혼원색수였다. 커허 으음 그 순간 귀회로의 정원 안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잔뜩 긴장해 있던 개방의 거지들이 벼랑감 병길을 떨구고 땅바닥을 뒹굴며 몸을 비비 꼬아 대기 시작한 것이다. 독에 당했다거나 괴로워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자 개방의 거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뒤에서 구경하던 용양도인의 미동들까지 흐느적거리며 주저앉고 있었다. 거지들은 그래도 정파의 인물들이랍시고 이를 악물고 땅바닥에 풀을 쥐어뜯으며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하나 미동들은 모두 얼굴이 밝아게 달아올라서는 바닥을 기어 다른 미동들을 향해 움직이려고 필사적으로 팔다리를 저어대는 것이었다. 그리고 입으로 온갖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아 이 이리와 어서 이리와 아니야 나한테로 와 날 좀 쓰다듬어줘 응 못 참겠어 문주 어르신 문주 어르신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음하는 그들 위로 많은 묘화의 손바닥에서 나온 붉은 연기가 안개처럼 깔렸다. 그것은 분명한 최음약에 의한 중독 증세였다. 하나 예사로운 최음약은 분명히 아니었다. 색공이라면 일가견이 있는 다른 4명의 생마들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몸이 달아오르는 느낌을 받게 된 것이다. 용양도인은 저도 모르게 이마에 땀을 훔쳤다.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이 많은 묘화의 혼혼색수로 인해 벌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강호에는 최음약이나 사람의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온갖 술수가 있지만 그 효능이라는 것은 알려진 것처럼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최음약들은 한 사람을 지독하게 중독시키거나 또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흥분시키는 정도이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지독하게 중독시키는 술법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일이 없었다. 더구나 중독된 자들이 누구인가? 개방의 거지들은 그렇다고 쳐도 색공이라면 남부럽지 않게 익힌 용양도인의 미동부대가 아닌가? 오십평생을 색공에만 몰두해 온 용양도인으로서도 지금 당장 많으며 화의 수법을 능가할 어떤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다. 하하지만 어떻게든 계집 따위를 색존으로 모실 수는 없다. 용양도인은 꽁무니에 불이라도 붙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아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색존이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많은 묘화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쪽 옆에서 넋을 잃고 자기 사타구니를 만지고 있는 저 얼빠진 탐서랑이나 혼음사의라고 해도 말이다. 어쩌지 어쩌지 뒤통수로 용양도인의 표정을 읽기라도 한 것일까 많은 묘화가 문득 뒤를 돌아보더니 그를 향해 빙긋이 웃었다. 이젠 내가 색존이다라는 표정이었다. 용양도인에게 독약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면 바로 여자의 웃음이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허리를 숙였다. 무공이 얼마나 높든 체면이 아무리 소중하든 지금은 무조건 토하고 싶었다. 혼원색수에서 흘러나온 적생문은 소은비에게도 뻗어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꼴을 보고 그것을 들이마시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하나 각바 오는 호흡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왈칵 으으으. 한 모금 가득 적생물을 들이마신 소은비는 마비되었던 온몸에 찌르르한 고통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고 몸을 비틀었다. 그것을 신호로 삼기라도 한 것처럼 한 개의 인형이 바람처럼 많으며 화해 앞으로 날아들었다. 사형. 정신 차려요. 적절한 틈을 기다리다 못해 뛰어든 진설형이었다. 소은비는 가물가물해져 가는 의식을 가깝으로 붙잡고 진설령이 많은 묘하를 향해 번개처럼 검을 휘두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맹렬하면서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설령. 많이 늘었구나. 위급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소은비는 어쩐지 흐뭇해졌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비되었던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런 현상이 시작된 것은 많은 묘하의 적생물을 들이마신 직후부터였다. 촤라랑. 많은 묘하의 몸 주변으로 격렬하게 검을 휘두른 진설령이 몸을 허공에서 뒤집어뜨려 내려섰다. 그와 함께 잘려진 소맷자락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 진설령은 비록 많은 묘하를 뚫지는 못했지만 대신 소맷자락 한 귀퉁이를 베어낸 것이다. 많은 묘하의 눈이 표덕스럽게 빛났다. 소맷자락을 잘려떼서가 아니었다. 내년은 어떻게 그렇게 멀쩡히 서 있을 수가 있지. 사방에 자욱하게 깔린 혼원색수의 적생물 속에서도 어떻게 나뒹굴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물음이었다. 진설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조개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묘하가 혀를 찼다. 강교하게도 숨을 멈추고 있구나. 용양도인이 뒤에서 외쳤다. 하하하. 많은 묘하. 그대의 색공도 저 소녀에게는 쓸모가 없군. 그래가지고는 어디 색존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나. 많은 묘하는 방향을 바꾸어 용양도인에게 대꾸했다. 나의 색공이 고작 이 정도인 줄 아시나요. 방금 보여준 것은 최하급의 수법이며 이런 발칙한 계집을 위해서는 따로 준비해둔 것이 있지요. 한껏 도끼가 오른 많은 묘하는 진설령을 향해 한껏 가슴을 내밀며 쏘아붙였다. 덤벼라 계집. 제 손으로 옷을 찢어밟기고 가랑이를 벌리며 흐느끼게 만들어주마.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진기를 끌어올려 혼혼색수를 전개했다. 타. 그러자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적색 무가 빠른 속도로 폭사되어 갔다. 그 목표는 당연히 진설령의 가슴팍이었다. 진설령은 몸을 가볍게 흔들어 그것을 피하려고 했다. 한데 진설령의 바로 앞까지 쏘아져 나갔던 적색 무가 벼랑간 기세를 꺾더니 그녀의 주변으로 짙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진설령은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은 그 공격에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비틀. 진설령이 몸을 휘청이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많은 묘화가 신이 나서 웃어져 쳤다. 어린 계집아. 중독이란 호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 공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법이야. 그녀는 계속해서 이죽거렸다. 너는 내 색공에 중독되었다. 이제 이을각 내 남자 생각이 나서 피가 끓어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이다. 흐읍. 진설령은 온몸으로 퍼지려는 그 기운을 재빨리 내공으로 억제했다. 그녀의 내공이 정순하여 즉시 억제는 되엿 은하 몸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운기를 해야했다. 적과 대치한 상황에서 대책이 없는 곤란을 당한 것이다. 실수다. 강호는 온갖 음무와 계략이 난무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만 방심했구나. 진설령은 아래십수를 깨물었다. 개집. 아직 아랫도리가 근질근질하지 않느냐. 내가 원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내들로 하여금 너를 범하게 만들 수도 있다. 많은 묘화는 흐뭇한 표정으로 진설령을 뜯어보았다. 진설령이 온갖 힘으로 버티고 있을 뿐 어떤 발짝 증세도 보이지 않자 많은 묘화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내가 아직 처녀라서 그 맛을 모르는 모양이구나. 이 언니께서 몸소 내 옷을 벗겨 주마. 그녀가 막 진설령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다. 턱. 바닥으로부터 한 개의 손이 올라와 그녀의 치맛자락을 움켜쥐었다. 부인 내 사매를 괴롭히지 마시오. 옷자락을 잡힌 많은 묘화도 지켜보던 다 른생마들도 쏘쓰라치게 놀랐다. 그것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 죽어가던 소은비였다. 이놈이. 많은 묘화는 바로 아래의 그를 향해 혼혼색수를 날렸다. 허엉. 으음. 적생모의 가슴을 맞은 소은비는 충격으로 몸을 떨었으나 그 충격은 곡하시고 오히려 아까보다 더 힘이 났다. 그는 많은 묘화의 치맛자락을 잡고 일어났다. 아니. 많은 묘화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다른 사람들은 나뒹굴기 바쁜 혼혼색수에 격중당하고도 오히려 일어나다니. 소은비는 비틀비틀뜰로 내려섰다. 그가 내려가는 것을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었다. 많은 묘화는 너무나 놀라서였고 다른 생마들은 내심 많으며 화가 색공으로 독주하는 것을 견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상황을 지켜볼 생각이었던 것이다. 소은비는 약간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다. 그 와중에서도 진설령으로부터 세 걸음을 떨어지는 것은 잊지 않고 있었다. 부인 이 사람은 내 사매입니다. 사매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많은 묘화의 귀에는 소은비의 그와 같은 말은 들어오지도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혈도를 제압당해 꼼짝 못하던 사람이 자신의 혼혼색수에 격중당하고 오히려 움직이다니. 당황하는 많은 묘화의 귓가에 좋아하는 용양도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통하지 않는군 그래. 이. 많은 묘화는 악에 바쳤다. 이 청년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색존의 자리도 자신의 자존심도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온 힘을 끌어모아 앞으로 쭉 내밀며 외쳐댔다.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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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혼옥잡으로부터 연기들이 무수히 뻗어나왔다. 그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소은비의 가슴에 격중되었다. 소은비는 붉은 연기들에 격중될 때마다 비틀거리면서도 여전히 물러서지 않고 있었다. 이곳은 우리들의 집입니다. 퍽. 어서 물러가십시오. 퍽. 어서요.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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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